민수기 31장 25절에서 54절입니다. 그 중에서 25절부터 31절 그리고 47절에서 5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하설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개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하설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하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개수한 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가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하설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 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 게리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하설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드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다라. 미디언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이 그 전리품을 나누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탈취한 모든 것들을 계산하고 그것을 개수하여서 나누어라 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나누느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군인들과 회중이 함께 나누어 가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군인은 누구냐? 우리가 어제 말씀해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집파별로 천명씩 차출해서 총 12,000명이 미디언과의 전쟁을 치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12,000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중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숫자를 헤아린 적이 있죠. 언제냐 민숙이 첫 부분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이스라엘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개수를 하는데 그때 헤아린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군인의 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군인의 수가 몇 명이었느냐?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그 60만 명 중에 12,000명이 미디언과의 전쟁을 치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군대 가는 걸 뽑아서 간다 라고 했을 때 60만 중에 12,000이라고 하면 뽑힌 사람은 참 지지지도 재수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재수 없는 사람, 제가 듣기로는 그렇다 그래요. 태국에 가면 군대를 입대를 하는데 제비 뽑아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 제비 뽑아서 걸리면 운이 없는 거고 안 걸리면 운이 있는 거고 재수 있는 거고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미디언과 전쟁을 치렀던 것은 사실은 그 12,000명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12,000명 중에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한 명도 전사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일상생활을 뒤로하고 자신의 삶과 그 타전을 뒤로하고 전쟁터에 나아가서 전쟁한다 그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그 일을 치른 이 12,000명의 사람들 어쩌면 더 대접받아야 되고 더 그들이 온전한 전리품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일선에 나간 그들이나 후원하는 너희들이나 다 전리품을 나누어 가지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일선에 나가서 물론 직접적으로 전쟁하는 사람들도 수고하고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을 보내고 후원하고 응원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오늘로 적용하면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성교와 전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교사님들이 지금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보금을 전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나가지 못해서 죄송하고 우리가 직접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모두가 다 나갈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성교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후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앞서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응원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통해서 모두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유명한 프레이즈가 있죠. 성교에 대한 프레이즈 중에 가든지 보내든지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가지 못하면 보내면 되는 거예요. 갈 수 있는 사람은 가면 되는 겁니다. 동일하게 수고하고 동일하게 노력한 결과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또한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장서서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성격상이나 또 여러 가지 형편이나 사정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안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고 더욱더 뒤에서 밀어주면 되죠. 뒤에서 후원하면 되죠. 응원하고 또한 힘을 불어넣어주면 우리가 함께 사역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함께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전리품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언급했듯이 거기에 전사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희생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전쟁을 치렀는데 그것도 만 2천 명이나 나가서 싸워야 하는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상당한 규모의 전쟁이었지만 그 가운데 희생자가 없었다 그러는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영광은 누구에게? 나가서 싸운 사람도 아니고 뒤에서 보낸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모습을 우리가 50절에서 54절에 봅니다. 군대 장관들이 천부장과 백분자들이 보세에게 나와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속전을 드립니다. 속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하나님의 성막이죠. 성막에다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온전하게 드리는데 52절 말씀 보니까 엄청납니다. 1만 6천 753개의 엄청난 객수를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저는 이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죠.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이 천부장과 백부장 그리고 군사들이 직접 나가서 싸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들이 기억했던 것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불가능이었다. 승리는 거둘 수 없었다.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드러난 이 드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억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셨습니다.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림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써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셨으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붙들고 서로 위해서 중부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